세자매예요. 세자매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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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같은 건 있지 않아요? 저희는 싸움이 안 돼요. 저희는 같이 가요 항상. 우리 막 같이 갈아입고.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잖아요.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이제 약간 짚을 것 같은 느낌인데. 점심 바짝 차야 돼요. 싸워드릴까? 무엇일까요? 정답. 정답. 언니 빨리. 나 이거 들은 것 같아. 아니에요. 그러라 그래. 그럴 수 있어. 정답입니다. 장난 아니다. 나 이거 들은 것 같아.